오늘은 돈까스를 먹으러 제주도에 가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돈까스가 제일 맛있는 쿠쿠아림에 왔습니다 진우와 엄마가 올 때마다 오는 아주 맛있는 흑돼지 돈까스 맛집입니다 뭐 먹으러 왔어? 돈까스요? 네 에피타이저로 나온 홈런볼입니다 제주 고사리와 흑돼지 아란치니입니다 고사리와 흑돼지가 다져진 입맛 가득 풍미가 넘치네요 여보, 마셔도 돼? 응? 먹어볼게요 마셔도 돼 구쿠아림 흑돼지 돈까스와 구라운버터 시진트 스파게티 진우야, 먹자 응, 안 좋아 너, 회사 먹어? 응 아니야? 진짜 맛있습니다 무슨 맛이야? 불맛 불맛이나? 그리고? 그리고 물 맛 말랑말랑해? 응 그리고 얼음맛도 나 얼음맛도 나 얼음맛도 나? 그리고 바람맛도 바람맛도 바람맛이나? 공기맛도 공기맛도 구름맛도 그거 엘리민털 맛 아니야? 지금 말하고? 근데 맛이 맛있어? 영화맛도 영화맛이나? 응 그만큼 맛있다는 뜻인가? 음 진우 진짜 잘 먹네 너 돈까스 솔직히 많이 먹어 봤잖아 이 집이 맛있긴 맛있지? 응? 얘기해 봐 응 10점 만점에 몇점이야? 100점 100점? 100점? 와 다 먹었어 진우야 1등 최고 최고의 점 그냥 영 슬림 주세요 많이 안 주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